TUNünde 공간에 거는 자, 안녕하세요. 2BM의 니쿤, 바닷가 와서. 게임 하나 하고 가야죠! 그렇지! 뭘 자꾸 타요? 다 타는 게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탄 게임, 사다리 탈 게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 3명이 사지 않고 날씨도 좋고 해변가다 보니까 우리 매니저들 halt g rates 동물을 탈을 쓰고 이렇게 와줬어요 오케이 선을 그어봅시다 다들 머리를 쓰고 있지? 된 것 같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라서 먼저 붙이고 싶은데 붙이자고 가위바위보라서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우리 셋이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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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먼저 잘했어 1번 2번 3번 오케이 오케이 붙여줄게 오케이 코알라 아 저는 선택권이 없지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와 색깔이 되게 많네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뭘 하세요? 맨 마지막으로 갔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맨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와 자 저도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디테일 비 자 과연 민준형 어떻게 될지 일단 저는 바로 이쪽으로 가네요 올라와서 다시 위로 안 돼 아니죠 내려가죠 자 그러면 판켓부터 판켓부터 가겠습니다 둘 셋 양볼콕하며 심부름 다녀오기 축하드립니다 자 코알라쿤 자 갑니다 코알라쿤 자 이제 우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온리 V LIVE 이건 뭐냐면 이제 목소리로만 V LIVE를 하는 겁니다 자 준케이 갑니다 Let's go Give me the card 자 비용이 Let's go 메뉴 지정권 오 좋아요 좋았어 저니쿤 석지 심부름 다녀오기 양볼콕하며 심부름 다녀오기를 시키실 건지 아니면 본인이 하면서 갈 건지 우리가 갔다 와야지 무슨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이스메리카노 살짝 출렙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을 안 했어요 자 골라주세요 토마토 에이드 토마토 에이드 토마토 에이드 해물 치킨 로제 떡볶이 해물 치킨 로제 떡볶이 코코넛 밀크쉐이크 코코넛 밀크쉐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니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사장님한테 왼손 아니면 오른손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왼손 오오오오오 오오오 네 와 너무 많이 나왔어 야 51만 5천원 나왔어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되고 있는건가 오이츠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독차가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소독차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때마침 소독차가 지나갔어요 형들 중에 두 명이 지금 맛있는 음료를 사러 갔어요.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내가 말 안 했어. 말 안 했고 방금 소독차 지나가는 거 얘기했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어떻게 꺼요 이거? 안녕. 행복하세요. 나 하트 진짜 못 만들어. 와 대박 비주얼.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떡볶이가 아니야. 비주얼 한번 보시라. 와 맛있겠다.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한 매니저들 여기 조개 하나씩. 맛있는데 근데 진짜? 진짜 센스있었다. 진짜 센스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들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써서 먹기가 힘들어 지금. 그래서 빨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마무리하고 같이 먹자. 그러면 저희가 9월 5일 날 재밌는 스페셜 데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계속 준비하고 있죠.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오늘 고생한 매니저들을 위해서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2PM과 2PM의 매니저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